2025년까지 공항 10곳을 추가로 짓겠다는 정부의 공항개발계획에 대해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가 탄소중립에 역행한다며 우려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를 보내면서 레지오마리의 단원이 20%에서 4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 전과 후 레지오마리의 단원 증감 현황을 취재했습니다 CPBC TV 프로그램 이야기공간 ACC가 인기에 힘입어 정규 편성됐습니다 진행자인 김재동 프란치스코 씨를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금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수단 가운데 시간당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게 바로 항공기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공항 10곳을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인데요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과도한 공항건설을 우려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중 항공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항공기 사용 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다른 요인들보다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6년 제작한 항공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홍보 영상입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지난해 9월 국토부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공항 10곳을 추가로 건설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공항을 포함해 국내 공항이 25곳으로 늘어납니다 2020년 코로나 여파로 공항 14곳 모두가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 정부가 쏟아부은 공적자금만 8조 원에 이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국에서 세 번째로 큰 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스웨덴 열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대해 국내에서는 항공문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프랑스와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는 입장문을 내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정부가 형식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로 인해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고 나아가 갯벌과 산림 등 온실가스 흡수원을 없애버리는 이중의 악영향을 불러일으킨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한쪽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갯벌 생태계 복원과 보존을 강조하면서 이를 파괴하는 신공항을 짓는 모순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도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선 주민 투표를 통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일임을 상기시켰습니다 박현동 아빠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측 찬미바두소설을 인용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 피조문을 돌보는 신앙인들의 핵심 소명을 다시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성만을 앞세우는 사고 정치공학적인 정책과 사업들, 각종 난개발로 이익을 얻는 자본의 속성을 제대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선 불필요하고 중복된 공항 건설과 같은 생태 파괴 행위를 이제라도 멈추고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그런데 묵주기도를 많이 바치는 레지오마리의 단원들이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적지 않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모님의 군대라고 일컫는 레지오마리에 내년이면 한국교회의 레지오마리에 도입 70주년을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레지오마리에는 코로나19보다 더한 몸살을 알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과 광주, 대구 세나투스 소속의 레지오마리의 단원 증감 현황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단원이 20에서 30% 정도 줄었습니다 대구 우덕의 거울 세나투스도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행동 단원만 30%가량 줄었습니다 통계에 드러난 수치가 이 정도이고 실제로는 더 줄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성당 대면 미사와 소공동체 활동이 정상화된 지금도 레지오마리에의 대면 주의학과 활동은 좀처럼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레지오마리의 간부들은 팬데믹을 겪으면서 점점 줄어가는 단원과 프레시디움 꾸리아를 보며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 세나투스 단장들은 오히려 코로나19는 단원 감소의 하나의 계기였을 뿐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 재정비를 마친 단원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묵주기도의 연총, 성모님의 연총을 체험한 경험을 잊지 않은 단원들입니다 2023년 5월 31일이 우리 한국에 내주 도입된 묵주기도 성호를 맞이해서 많은 단원들이 묵주기도 열심히 하면서 좀 더 레지오를 정상화시키는 CPBC 김연정입니다 올해 산불부터 폭우, 태풍까지 자연재해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복구 등을 지원했는데요 그런데 지원 내역을 살펴보니 이재민 지원보다는 공공시설 복구 지원이 많았습니다 김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 산불과 대설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합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자연재난 발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인명피해는 29명, 재산피해는 4,419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대형 산불과 태풍, 지진,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은 대통령이 긴급복구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합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에 지원된 10년간의 국비지원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재민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모두 193곳입니다 지난 10년간 이 지역엔 3조원이 넘는 국비가 지원됐는데 이 중 이재민 생계지원금은 약 646억 원, 주택복구비는 715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정작 이재민에게 지급된 금액은 전체 금액의 약 4.5%에 불과했던 겁니다 생계지원금을 받은 대상이 약 6만 세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 가구당 약 1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또 주택복구비 역시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수를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한 가구당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지원금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지원받은 금액은 대략 200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단돈 200만 원으로 사라져버린 삶의 터전을 복구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지원됐던 국비는 대부분 피해 공공시설을 복구하거나 새로 짓는 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보다는 다용도 창고, 공공체육시설을 짓는 데 활용됐던 겁니다 지원받은 국비가 엉뚱한 곳에 사용됐던 건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의 부재 때문입니다 국비를 교부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10년간 지자체 사용내역에 대한 조사나 감사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지자체가 올린 정산 내역만 취업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진행되는 만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조은희 원은 재난지역의 취약계층 증가율이 전국 평균 대비 2배 높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지원된 국비가 정말 시급한 곳에 피해 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pbc 김정우입니다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cpbc tv 프로그램 이야기공간 아시시가 인기에 힘입어 정규 편성됐습니다 진행자 김재동 씨를 장현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벽돌담이 인상 깊은 공유부엌 리틀 아시시 이곳은 가톨릭 평화방송 tv 프로그램 이야기공간 아시시의 촬영장이기도 합니다 이야기공간이란 이름에 걸맞게 이곳은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야기공간 아시시는 지난 여름 3편의 파일럿 프로그램이 방송된 데 이어 이달 4일부터는 정규 편성돼 방송되고 있습니다 김재동 씨는 누구는 와서 쉬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제작진과의 뜻이 잘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와서 사람들이 좀 쉬어가고 얘기하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자고 같이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얘기가 진짜잖아요 사실 사람들 사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면 있으면 좋겠다 이야기공간 아시시는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약국에 책방을 차린 약사를 비롯해 암을 극복한 두 아이의 엄마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여고생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전하는 진솔한 이야기는 기대 이상으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김 씨는 우리 주변 사람들 그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에 이렇게 빛이 비춰져야 진짜 이야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재미를 어떤 측면에서 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진짜 우리 사는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야 공감이 되거든요 스스로 광대라고 부르며 다른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좋다고 말하는 김재동 씨 김 씨는 방송을 통해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용기를 얻게 희망했습니다 보시면서 아 저건 내 얘기다 아니면 아 저건 나하고 다르네 아니면 그게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아 저런 얘기도 꺼내놓고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내 친구한테 이런 얘기 해봐야지 어 괜찮네? 저런 얘기해도 아 나하고 비슷한 경험을 저 사람도 했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최상이라고 생각해요 CPBC 장현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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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